안녕하세요. 가수 김봉영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쿤티비를 통해서 저의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지리는 라이브 기대해 주십시오. 지리는 라이브 기대해 주세요. 아니야 아니야 그건 따라하는 거 아니야. 그럼 나 혼자 얘기해.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너무 힘든 날이면 뭐야 미쳤나 봐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는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 설 수는 없어 혼자 내가 너의 Please 이해할 수는 없어 주 너는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